난 아직도 내 일을 잊지 못해도 그대로 그댈 자격이 버리는 게 난 아직도 그댈 알지 못해 다른 사람을 하지 못해 세상 모든 곳 그댈가 있을 만한 곳 모든 빛으로 그댈 찾지 못해서 그댈을 얻어내는 거야 왜 나의 말에 흔들어간 거야 내 말 안 흔들어간 거야 내가 너를 찾는 이유는 모르는 거야 그런 거야? 아니면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면 너무 힘든 거야 그런 거야 좋아 이런 게 뭐 좋아 너무 많더라도 숟가락이라도 그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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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댈 꿈속에 이더라도 나를 봐 조금씩 무너지는 인데로 승부를 봐 찾아 헤매는 나중에 공들어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내 또래 그 친구부터 그 친구가 하늘들어 힘들어 이 춤이 거야 아 이런거 하는데? 아 이런거 하는데? 악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슬퍼돼서 기다려주지 내 꽃을 준비해라 이따 앉아주세요 그렇게 눈이 안 변했지 눈이 안 돼 눈이 안 돼 눈이 안 돼 그렇게 눈이 안 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쁜 그룹은 그리를 꼬마 아이들처럼 말로만 그거의 웃음처럼 꾸물꾸물 함께 네네 그렇다 눈여간 사람 졌어 한마디말도 없이 그렇게 그렇게 오케이, 내가 가! 뭐해줘, 이거? 내 맘 흔들려 나 지금 흔들려 나를 붙잡아서 와서 하루가 다르게 물어준 날 일으켜줘 넌 나를 잘했잖아 항상 너밖에 없잖아 네가 오시면 내가 흔적을 해서 했잖아 왜 그래? 왜 이래? 누구와라든 누구와 있었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남은 10년 내나에 시즌이 돌아오기만 하는데 야! 개성 오빠! 뭐야, 미쳤어 해밖에 자락할 수 있었어 해밖에 없었어 너 찾아 헤매이며 só 나오고 있어 춤추면 했네, 뒤에서 아 오빠 야 개성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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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3초 뒤에 맞지? 깨! 뭐야 오빠! 깨야 오빠! 지영이! 야 오빠! 야 오빠!